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희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단대 없고 저희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단대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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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